안녕하세요 브레이브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수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발휘 꼭 제대로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아주 아주 중요하죠 신분증, 수험표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까지 꼭 잊지 않고 꼭꼭 챙겨가세요 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 브레이브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